자, 대박! 자, 대박! 이거 벌만되거든! 자, 대박! 골! 대박! 이해정이 구현합니다! 이야, 이해정 슈퍼 세이브예요! 이거 모서리에 꽂힌 이해정이거든요! 이해정 역시 그 모습 아래로 바로 들어가는 골이었는데 앞쪽 모서리로 가는 골이었습니다 결승골을 막아냈습니다 벌만되거든! 와! 와, 저 지금 진짜 잘 타는다 이거 진짜 안 맞았으면 들어갔어, 지금 와, 이번에도 기회다! 이번에도 기회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30초면 충분히 골이 터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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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라스의 킥인 하바! 사울이 들어가! 자, 들려주고 에바! 아, 왼발에 걸렸어요, 하필! 에바! 아, 왼발에 걸렸어요, 하필 저기 저기 하필 왼발에 걸렸어요, 에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선수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올 시즌 한 골, 한 골, 한 골! 마지막, 마지막 힘내, 힘내! 골대녀에서 참 단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 모든 팀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월드클라스 킥인 에바! 끊어, 가! 달려라! 자, 정혜인! 문진! 아! 엘로디! 캐시! 미안해요! 자, 좋은 위치에서 정혜인 선수의 킥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골망을 출렁이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로, 위로, 위로! 뒤로, 뒤로! 해적아! 뒤로, 뒤로! 패션이야, 골 넣자! 역습이야! 정혜인이 준비하는 킥인 휴양아, 뒤로, 뒤로! 자, 긴 공격 갑니다! 자, 긴 공격 갑니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긴 공격 갑니다! 좌왑! 자, 긴 공격 갑니다! 자체 골이에요, 자체 골! 오케이! 킥이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수비하는 엘로디 입장에서는 머리를 갖다 데려다가 이게 숙혀서 들어간 거거든요. 엘로디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하려고 점프를 띈 거기 때문에.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빨리 해, 괜찮아. 자, 만들어내야죠.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습니다.